안녕하세요. 익스트림라이프TV의 익스트림 한입니다. 오늘은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 드라이빙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. 오늘 탈 차는 저기 보이는 M2 CS를 탈거에요. 요거는 M8 CS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요거 타봤으니까 이제 새로나온 M2 CS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생할 M2 CS입니다. 이번에 딱 다르게 스포리트라 밀체형으로 입을 하세요. 미쉐린 스포츠컵2 저도 좋아하고 파란색입니다. 이번엔 딱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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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 테스트 브라우징을 마치겠습니다.